비하인드 있지 않아요? 거울? 아 완전 키 부렸어 김다영 어 비하인드 있지 않아요? 거울? 어 거울 비하인드 얘기해주세요 우리 거울에 들어갔는데 사방이 거울이어서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 나를 보고 하는 거예요 거울 보고 너무 민망한 거야 하다가 막 현다가 오는 거예요 재밌었겠다 너무 민망했어 근데 나 이제 다연이 볼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려고 다연 안녕